반갑습니다. 뉴욕기다리쌤입니다. 오늘도 함께해 주시는 여러분들께 대단히 감사드립니다. 늘 함께해 주시는 분들도 계시겠지만 오늘 처음 방문하신 분들도 계시리라 생각이 되는데요. 오늘 영상 잔잔히 끝까지 한번 들어보시고요. 여러분들에게 생각이 조금이라도 있으시고 또 나의 발전이 있으실 수 있는 계기가 조금이라도 있으시는 그러한 우리 시청자분들 처음 방문하신 분들이 되시기를 기대하는 마음으로써 준비를 해봤습니다. 여러분들은 영어 혹시 잘 하십니까? 미국에 이민을 하고 호주나 캐나다에 이민을 하고 또 필리핀에 살고 계시는 분들 영어에 자신이 있으십니까? 저는 개인적으로 미국에서 공부도 학교에서 해보고 ESL도 밟아보고 또 오랜 시간을 살아왔습니다만 참 영어를 못한다. 어떤 경우에는 참 지지리도 못한다 라고 생각을 해봅니다. 오늘 영상에서는 주관적일 수 있고요. 제가 드리는 말씀이 다소 여러분들에게 반감이 있으실 수도 있을 겁니다. 하지만 저처럼 영어를 생각해보면 그렇게 미국에 오래 살아왔어도 도대체 내 수준은 왜 이것밖에 안되나 라고 생각하는 분들이 있으시다면 저하고 같이 공유를 좀 해보실까 합니다. 영어를 생각하면 때때로는 참 쥐가 납니다. 학교를 다니면서 I'm a boy, I'm Tom, you are a girl 뭐 이런 것만 처음에 배웠다. 그리고 열심히 영어 단어를 외우기만 했다 라고 생각을 해봅니다. 미국에 그렇게 살아왔어도 영어를 못하는 한국 일세들 그것에 대해서 종합적으로 한 여섯 가지를 짚어보는 시간인데요. 이민 생활에서 끝없이 괴롭히는 것이 아마 부족한 영어 능력이 아닐까 싶습니다. 뭐 한국에서 이민을 하지 않는 상황에서 토플이나 토익이나 또 학력고사나 회사에 입사를 하기 위해서 시험을 치르는 시험은 참 잘 봅니다. 그런데 이민 생활을 하면서 왜 영어 능력이 내가 이것밖에 생각이 안될까? 이 정도의 능력밖에 안될까? 라고 생각을 해보면 참 여러가지 다양한 이유들이 있습니다. 우리는 기본적으로 8년 이상을 학교에서 필수 과목으로 영어를 배웠는데도 격식을 갖춘 인사말 한마디를 못하거나 학부형의 입장에서 선생님에게 편지나 교장선생님에게 이메일조차도 자신있게 한 장을 제대로 쓰지 못하는 게 있습니다. 또 많기도 하고요. 그거는 바로 6가지를 쉽게 생각하고 또 이에 대해서 깊이 생각해 보면 원인이 드러날 수 있습니다. 이민 1세대의 영어 실력이 부족한 것에 대해서는 우리들이 언어 능력이 부족한 것이 아니라 아마도 생업에 종사를 하느라 바쁘고 한정된 주제에 의해 생활 영어만 사용을 하다 보니까 영어 실력이 늘지는 못한 것이 아닐까라고 가장 근본적으로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처음에 미국 생활과 학교에서 수업을 시작할 때는 영어로 읽고 쓰는 데는 어려움이 좀 적었습니다. 별로 없었다 라고 생각을 해볼 수도 있고요. 또 저 같은 경우에 말씀을 드렸던 것처럼 강의를 듣고 대화를 하는 데에는 상당한 어려움이 있다 라고 생각을 해보기도 했습니다. 왜 읽고 쓰는 데에는 문제가 별로 없는데 강의를 듣고 말을 하는 대화에 있어서는 상당한 어려움이 있었을까 라고 생각을 해봅니다. 한국 사람들이 영어를 못하는 이유를 말할 때에는 90% 이상은 영어와 한국어가 어순이 다르다. 그렇기 때문에 어렵다 라는 얘기를 하기도 하고 여러분들도 아마 그 말씀을 하실 겁니다. 이러한 생각 때문에 우리나라는 영어를 공부할 때의 문법에 더 집착을 하게 되기도 하죠. 우리가 여기서 관과하는 점이 하나가 있습니다. 놓친다는 거죠. 과연 우리가 중국어를 배울 때도 영어만큼 문법에 초점을 맞추고 있는가? 또 중국어를 배운 사람들의 얘기를 듣다 보면 그렇지 않다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영어와 중국어는 어순이 비슷해서 한국어와 반대라고 하는데 왜 중국어를 배울 때에는 그만큼 문법 공부를 하지 않을까요? 이를 통해서 우리는 외국어를 배움에 있어서 어순이 그렇게 큰 영향을 끼치지 않는다는 것을 알 수도 있습니다. 결론부터 한번 말해볼까요? 오늘의 주제에서 결론부터 말을 해보자면 그 이유는 영어가 어려운 것이 아니라 영어를 어렵게 배웠던 것이 아닐까라고 생각해 봅니다. 우리나라 학교에서 영어를 가르치는 것을 보면 마치 어떻게 하면 어렵게 못 알아듣게 가르칠까 하고 일부러 고안해낸 듯한 방식으로 아주 비비꼬아서 영어를 가르쳤던 것으로 시간이 많이 지나서 나이를 먹고 생각해 보면 그렇게까지도 생각을 해볼 수 있습니다. 잠깐만 그저 재미있게 잠깐만 연습을 하면 간단히 익힐 수 있는 문법 사항들도 굳이 수동태를 눈동태로 어떻게 바꾸고 화법을 바꾸고 문장 전환을 어떻게 하면 이렇게 바꿀 수 있는지 그러한 내용들만 정신없이 어렵게 배워 왔던 것 같습니다. 그냥 쭉 읽어 가면서 뜻을 이해하기만 하면 되는데 영문 독해도 문장 하나하나 암호 해독을 하듯이 따지면서 밑줄을 긁고 꺾어 붙이고 주격, 목적격, 또 주어, 목적어, 동사 뭐 이런 것을 따져 가면서 멀쩡한 문장들을 난해한 암호 문서로 만들어 가듯이 우리는 배웠던 게 아닌가 생각을 해봅니다. 그래서 고등학교를 졸업할 때쯤 되면 머릿속에는 온통 뒤죽박죽이 되어버리고 부서지고 망가진 영어 자네들만 쓰레기 같이 내 머릿속에 뒤엉켜 널려 있고 제대로 작동하는 영어는 거의 없는 상태가 되어왔던 게 아닌가 생각을 해봅니다. 그렇다면 근본적으로 오늘 주제처럼 6가지를 한번 짚어보겠습니다. 우리 영어를 잘하시는 분들은 생각하지 마시고요. 고급진 영어를 생각하고 표현을 생각하면서 우리는 영어를 쓰고 있는 것 같습니다. 학교 다닐 때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주어는 맨 앞에 놓고 또 동사를 생각하고 명사와 형용사는 이 어순으로 나아야 된다고 우리는 생각을 하면서 머릿속에 끊이지가 않습니다. 사실 그 생각을 하다 보면 내가 가지고 있었던 영어 단어 꺼집어내서 이게 형용사가 맞는지 동사가 맞는지 여기다 갖다 붙여 놓는 게 맞는지를 먼저 생각하면서 그 머릿속에 뱅뱅 돌면서 표현을 하는 것에 놓치고 마는 게 아닌가 싶습니다. 우리의 자녀들 우리의 2세 자녀들 그리고 젊은 학생들은 영어를 술술술술 또 이 억양이나 인토네이션도 술술술술 하는 걸 보면 참 부럽기도 하고 가만히 듣다 보면 아주 자연스러움을 생각합니다. 그런데 우리 1세 분들은 오랜 동안에 영어 공부를 해왔지만 앞서 말씀드린 그런 이유들 때문에 내가 다른 사람한테 어떻게 보이면 이렇게 잘못 보이면 어떨까 내가 하는 영어가 무식하다는 소리를 들으면 어떨까 내가 하는 영어를 저 사람들이 못 알아들으면 어떨까 혹시나 내 표현에 있어서 아주 천박한 적절하지 못한 단어를 쓰고는 있지 않은가 문법을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우선적으로 생각해야 될 내 마음속에 있는 대화 표현을 직접적으로 전달하려고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고급진 영어 표현만을 생각하다 보니 제대로 자신 있게 영어를 말하지 못하는 게 아닌가 저는 생각을 해봅니다. 두 번째로는 항상 남의 눈을 의식하죠. 내가 그래도 한국에서 이만큼 학벌을 가졌는데 내가 그래도 한국에서 초중고등학교 때 매일 영어 단어책 또 문법책 또 관련된 생활 영어책 그것을 두고 있었는데 내가 영어를 혹시나 못하면 어떻게 할까 그리고 내가 지금 사회적 위치가 이 정도인데 내가 사장인데 그리고 나는 한국 사람인데 내가 그래도 멋을 내고 좋은 백을 메고 있는데 내가 혹시나 영어를 잘 못하면 저 사람이 나를 좀 이상해 보지는 않을까 하는 남의 눈을 의식하는 부분이 너무 잠재적으로 쌓여 있는 그런 생활을 하고 있는 게 문제인 듯 싶습니다. 그러다 보니 영어 단어를 가지고 영어 어순을 가지고 맞추려고 하고 그러다 보니 내 표현력에 있어서 잘 전달이 됐는지 한마디 해놓고는 또 생각을 하고 두 번째 표현에 있어서는 저 사람이 어떤 형식으로 생각을 했는지 말하는 것에 대해서 내가 바로 받아치는 게 아니라 두 번째 단어는 나는 센텐스는 어떻게 얘기를 하지 이런 남의 눈을 의식하면서 영어를 하고 있는 그러한 생활이 가장 문제였던 것 그리고 문제인 것 같습니다. 세 번째로는 내가 오랫동안 공부를 해왔으니 부딪히면 나는 항상 자신 있다고 늘 생각을 합니다. 어찌 보면 막상 내가 오피셜리 즉 중요한 어떤 전화를 하거나 관공서에 전화를 하거나 학교에 가서 학부모의 상담 미팅을 참석을 하거나 또 커뮤니티에 참석을 해서 우리의 커뮤니티 타운에서 어떤 행사가 있고 어떤 앞으로의 프로젝트를 하려고 하니까 여러분들의 주민들의 의견을 말씀하십시오 라고 얘기를 할 때는 막상 하지는 못합니다. 그런데 막상 그런 부분이 아닌 시간에는 내가 뭐 오랫동안 공부를 해왔으니까 어떻게 누군가가 나한테 말을 시키게 되면 할 수 있어 라고 자신 있다고 생각만 합니다. 실질적으로는 못하는데 말입니다. 네 번째로는 공부하는 방법을 공부는 하지만 공부는 안 합니다. 무슨 얘기냐고요? 우리가 영어를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학교 다닐 때에는 시험을 잘 보기 위해서 공부를 열심히 했습니다. 문법책 위주로 공부를 했고요. 그리고 영어 공부를 어떻게 하면 잘하는지 영어 공부에서 100점을 맞는 방법, 문법을 완성하는 방법, 이런 공부하는 방법만 공부를 했지 막상 영어에 있어서 필요한 실질적인 공부를 한 적은 거의 없던 것 같습니다. 이민을 하기 위해서 생활회화책을 좀 들여다봤던 것, 또 내가 이민을 하기 위해서 또 EBS 이런 교육방송을 좀 봤던 것, 지난 날에 몇 시간 안 봤던 그러한 일들만 있었죠. 실질적으로 수년, 수십 년을 공부를 했어도 영어 공부하는 방법에 대해서만 공부를 했지 영어 공부를 해본 적은 실질적으로 없는 게 아닌가 라는 게 이유인 듯 싶습니다. 다섯 번째는 매번 영어를 하고 나서 내가 못한 거에 대해서 자괴감도 빠지고 자신감도 잃습니다. 그런데 내가 이번에 가고 한 달 동안에는 정말 열심히 공부 좀 해봐야 되겠다. 영어 단어 한 3천 개는 외워봐야지. 뒤돌아서서 후회를 해놓고는 집에 가서는 드라마를 바로 보죠. 한국 영화 봅니다. 그리고 한국 음식 먹고 집에서는 가족들과 한국말을 합니다. 공부를 해야 되는지 생각했던 부분은 언제 생각을 했느냐라고 잊어먹게 되고 오늘 못하면 이거를 쥐잡아 먹는 것도 아닌데 내일 하면 되지 모레 하면 되지 그러다가 미루다간 또 안 합니다. 후회를 늘 하면서도 뒤돌아서면 안 하고 마는 영어. 여섯 번째는 우리 일세들은 영어 공부를 해오면서 일본의 잔재 속에 영어 공부 방법을 배워왔던 게 가장 큰 문제인 듯 싶습니다. 그래서 그 틀을 벗어나지 못하고 그 안에서만 문법 안에서만 표현력 안에서만 우리가 살게 되는 게 아닌가 싶습니다. 제가 오래전에 한번 이런 방송들을 내보내면서 그런 말씀을 드렸던 적이 있었는데요. 미국에 오래전에 도착을 해서 제가 알바를 시작을 했을 때 주유소에서 일을 시작했습니다. 사실 이 주유소에서 일할 때는 얼마나 많은 영어가 필요하겠느냐 그냥 게스만 넣어주면 되지 라고 생각을 했는데 제가 살고 있는 곳에서 주유소를 셀프로 하는 것이 아니라 주유를 넣어주는 곳에서 생활을 했습니다. 유저지에서 제가 처음에 생활을 했는데 어떤 손님이 그러더군요. 다 넣고 나서 캐시를 저한테 줘서 거스름돈을 주려고 하니까 이 사람이 keep the change 라고 말을 하더군요. 저는 지금 생각해 보면 정말 창피한 일인데 keep the change 가 무슨 말인지 모르고 웃으면서 그저 친절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면서 잔돈을 계속 주려고 하니까 이 사람이 너 땡큐를 하면서 이상한 표정으로 너는 잔돈 그냥 가져라 라고 했는데 주는 저를 바보로 받겠죠. 그런 행동을 했던 거. 또 엘리베이터 앞에 섰는데 be my guest 라고 얘기를 했는데 그 말이 도대체 무슨 말인지 몰라서 어리둥절 했었던 그러한 과거의 생각들. 서점에 가서 해리 포로 책을 찾고 있는데 서점에서 일하는 직원이 저보고 헬리콥터라고 반문을 하면서 해리 포로라고 말한 저의 발음에 시비 아니면 우습게 아는 듯한 장난을 섞었을 때 당황했었던 그러한 일들. 에이프론 이라는 발음을 하면서 F로 발음을 해야 되는지 P로 발음을 해야 되는지 몰랐었던 미국 생활의 처음을 생각해 본다 그러면 어찌나 지금 생각해 보면 당황스러운지 창피한지 생각을 해보기도 합니다. 그런데 한편으로는 우리 주변에 살고 있는 중국 사람들 또 일본 사람들 그리고 남미 사람들 한번 생각해 보죠. 사실 중국 사람들이나 남미 사람들 영어 하는 것을 보면 정말 어수 맞지 않고 제대로 된 영어 또 인칭 생각하면서 말하는 경우가 거의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신감 있게 큰 소리로 떠들면서 말을 할 때에는 웬만한 미국인들은 그 말을 알아듣습니다. 그러면서 보면서 우리는 그러죠. 때때로는 속으로 무시합니다. 누구를? 그 중국 사람들을.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그 중국 사람보다 오히려 자신감이 없다는 생각을 뒤돌아서 하면서 그럼 나는 뭔가 라고 또 생각을 해 봅니다. 영어에 있어서 과연 나는 자신감이 얼마나 있는지 얼마나 자신감이 없이 살고 있는지를 생각해 보면서 혼동을 하기도 합니다. 그렇다면 이 여섯 가지가 저는 개인적으로 그렇습니다. 결론적으로 본다면 이 여섯 가지가 저한테는 가장 큰 문제적으로 제가 이런 방송을 하면서도 영어 잘하느냐 라고 하면 저는 자신있게 못합니다 라고 얘기합니다. 다만 이민 생활을 하면서 제가 가장 자신 있는 것은 전화로 제가 무엇인가 요구를 했을 때 들어지지 않은 일들, 관공소에서 제때 일이 치러지지 않은 일들, 커스터머 서비스에 제가 컴플레인 해야 되는 일들을 전화를 할 때는 정말 자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안되는 영어, 못하는 영화인 듯 하면서도 커스터머 서비스에다가는 정말 잘 싸우고 잘 따져묻습니다. 뒤돌아서서는 우쭈랍니다. 그런데 가만히 생각해 보면 내가 썼던 영어들이 맞나 라고 생각해 보면 창피함이 그지없습니다. 왜? 문법이 다 틀린 경우도 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불구하고 왜 자신감이 있었을까요? 내가 필요했기 때문에 그리고 내 말을 꼭 들어줬으면 좋겠었기 때문에 그리고 이 대화가 여기에서 내가 필요로 한 부분을 꼭 완성을 시켰으면 좋겠다라는 그 세 가지의 이유 때문에 커스터머 서비스에는 당당하게 싸우기도 하고 내가 싸워야 될 상대방과의 관공소의 일처리는 자신있게 싸우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너는 왜 영어를 못하느냐? 라고 누군가 물으시겠죠. 그것 또한 제 선입견인 것 같습니다. 왜? 얼마나 오피셜리 내가 거벌먼트에서 사용하는 대통령들이 사용하는 정말 빌게이츠나 일론 머스크처럼 그런 큰 비즈니스를 하는 사람들처럼 아주 멋진 영어 고급스러운 영어를 쓸 일이 있는 것도 아닌데 그것만 생각하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한국말을 쓰는 시간이 더 많은 것도 문제이긴 합니다. 저와 같으신 분들이 참 많으실 텐데 어떠신가요? 그렇다면 결론적으로 어떻게 영어를 해야 자신감이 있고 좀 더 좋은 또 내가 생활하면서 영어다운 영어를 쓸 수 있을까요? 그것은 바로 앞서 말씀드린 제가 생각하는 6가지를 쉽고 반대로 생각해 보면 당연히 나아지겠죠. 이민 1세대의 영어 실력이 부족한 것에 대해서는 그들의 언어 능력이 부족한 것이 아니라 생업에 종사하느라 바쁘고 한정된 주제에 생활영어만 사용하다 보니 영어 실력이 늘지 못한 것은 아닐까? 그것이 이유라고 생각을 해 본다면 이제는 조금 더 생활영어인 내가 생업에 종사하는 영어만이 아닌 일반적으로 내가 표현하고 싶은 내 감정을 표현하고 싶은 하늘을 쳐다보고서 내가 생각하는 멋진 하늘에 대한 표현력을 생각해 볼 수 있는 영어 그 영어 그렇게 까다로운 단어가 쓰여지지 않는다는 것 그렇다면 6가지 중에서 이 부분을 조금 극복할 수 있는 한두 가지가 나한테 맞는다면 여러분들도 한번 노력해 보시면 어떨까요? 왜? 나의 자신감 때문에 그렇습니다. 앞으로도 미국에서 살고 미국에서 땅에 묻힐 것을 생각하는 우리 이민 1세이신 분들 지금도 영어 쓰는 데는 문제가 없는데 나는 지금 상업을 하면서 돈을 영어로 이 정도만 써도 많이 벌고 있는데 물론 그렇습니다. 그렇지만 내 자녀들, 내 자식들과의 커뮤니케이션도 영어로 잘 되시나요? 아니죠. 내 자녀들한테 의지하고 내 자녀들이 생각하고 있는 나 부모의 영어 실력에 대한 평가는 분명히 있을진데 앞서서 부모한테는 말을 안 하겠죠. 때때로는 영어로서 슬랭도 써보고 때때로는 영어로서 유머러스한 일들 왜? 지금은 SNS가 발전이 되는 시대이기 때문입니다. 또 인스타그램, 틱톡 이런 것들에 나오는 영어를 보면 단문이면서도 자연스러운 우리들이 쓰는 영어들 알아들으십니까? 저는 모릅니다. 그렇기 때문에 노력하고자 합니다. 저 역시 부끄러움이 많습니다. 어떠십니까? 우리 영상을 들으시는 분들은 같이 다 들으시는 분들마다 생각이 틀리시겠죠? 여러분들도 생각하시는 영어, 내가 왜 근본적으로 어떤 문제점을 가지고 있는지 내 성격에 문제가 있는지 아니면 내 환경에 문제가 있는지를 한번 거듭 생각해 보시는 여러분과 저와의 비밀스러운 오늘의 시간을 가져봤습니다. 자, 다음 시간에 더 좋은 영상으로 찾아뵙고요. 오늘 끝까지 영상 함께해 주신 여러분들께 대단히 감사드립니다. 우리 멋진 영어, 앞으로도 제대로 는 영어 쓸 수 있는 시간 분명히 있을 겁니다. 100세 인생이라고 하니까 말입니다. 감사합니다. 뉴욕 기다리기쌤이었습니다. 뉴욕 기다리기쌤이었습니다. 뉴욕 기다리기쌤. 뉴욕 기다리기쌤. 뉴욕 기다리기쌤. 뉴욕 기다리기쌤. 뉴욕 기다리기쌤. 감사합니다.